저는 키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키를 트시면서도 저희 작품을 참고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분들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. 여자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분량이 여자 배우들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분량을 충분히 소화해 주실 수 있는 여배우들을 직접적으로 해드렸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여배우들은 비주얼을 안 보셨어요? 보신 거죠? 승론선이랑 여자친구하고 저희는 키때문이었습니다. 답변이 되셨을까요? 네, 안 돼요.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?